인기가요 1위 한 거 알죠? 여러분 덕분에 그거 여러분 줄게요 고마워요 항상 사랑해요 사랑해 안녕 진짜 잘 먹을게요 유단이 I love you 안녕 우리 1줄 알겠습니다 하이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이아 만들어주신 김영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MPK 식구분들 귀환오빠, 홍이사님, 동문이사님, 대나오빠, 성모오빠, 수민언니, 2스텝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엠카 1월 2스텝주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실감이 안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멤버들,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 다 너무 고생 많아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오마이걸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오마이걸 첫 1위를 우리 아린이가 MC하는 날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WM의 이원민 대표님, 김진미 이사님, 그리고 네 동주 이사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랑 이렇게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시오 초이스의 주인공은 2주 주년 축하합니다 네 네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또 1위를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준 무엇보다 저희가 1위를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우정 우리 우정 우정 너무너무 덕시오 초이스의 주인공은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 사랑해주신 우리 러블리너스 팬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 우리 울림 선생님들 이준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준호 부산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SM 관계자 여러분들 진희 오빠 우리 코디 언니들 정상환 과장님 김석경 과장님 민선이 오빠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 김영민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냐고 말을 못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주인공은 사라의 호언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호연 사장님 길종화 이사님 김영 이사님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 미나의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네 마마바의 넌이즈 먼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일단은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김영민 대표님 이호연 대표님 그리고 김영민 대표님 네 팬스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사랑하는 이수환 선생님 이호연 대표님, 김희민 사장님 김희민 사장님, 남서용 민선 님, 선상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이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 고세요 grades robert susan 어 예 OU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한승호 대표님 감사드리구요 김영선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구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승호사님 주선호 사장님, 강점수 팀장님 시크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스엔터테인먼트 김태순 대표님 원근현 이사님, 우청인 팀장님 윤완기 이사님, 은경언님 티스엔터테인먼트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네 우선 저희 모모랜드 아버지 이항준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김지영 이사님 그리고 더블킥 할머니 모든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모랜드 뒤에서 크레오바 크레오바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같이 고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허현찬 대표님, 이성현 대표님, 그리고 저희 크로시코드 부인실장님 비난 실장님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자친구 추가합니다 우리 버디들 우리 버디 너무 버디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중국 팬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조상준 대표님 그리고 방석경이세요 엠투스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저희 한성균 대표님, 정혜창 의상님, 블레디스 모든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니요 에이핑크 축하합니다 저희가 데뷔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핑크팬도 감사하고 맡은 때 재니도 대표님, 운수 상사진 원 Pullman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항상 함께 고생하시는 JYP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용배오빠, 용훈오빠, 정국오빠 모두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언제나 경선한 원더워킹 레드벨벳! 기다란다! 네.. 어.. 어.. 어 일단.. 네 저희 수만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희 아이스크림 테이 앨범 나오기까지 또 와주신 분들 모두 전부 다 감사드리고 어.. 오늘 팬분들 만났는데 정말.. 오늘의 16 첫 방송을 한 날인데요 뭔가.. 그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예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직 데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 저희 시스타를 만들어주신 한이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스타를 만들어주신 스타쉽 식구를 너무 감사드리고 김시사장님 서현주 의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스타부모님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와 지하라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놀랐어요 뭐 이만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곡 주신 순사동호랑이 오빠 감사하구요 언제나 시하라 너무나 믿고 사랑해주신 김광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재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생의 아이하이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이하이 자리 끌어주신 조유명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명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길 본부장님 은주실장님 명분언니 성수오빠 4미닛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 저희 처음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큐브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실장님 이사님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수 사장님 다비치 슬픈 다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비치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구요 그리고 김광수 사장님 이재연 기사님 청년오빠 정태오빠 응용오빠 주희언니 치영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데뷔하고 지금 처음 1위를 한건데요 이수만 선생님 감사드리구요 김영민 사장님 그리고 정창환 이사님 그리고 곡을 써주신 켄지언니 그리고 안무 짜신 재원오빠 또 SM 우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했었나 봐 지우지 못하나 봐 힘들었던 일들만 떠올려도 좋았던 기억만 다시 찾아와 나를 또 아프게 해줘 어떡하나 21! 보고 계실 우리 양현석 사장님 존경하고 감사드리구요 테디오빠 그리고 오늘 와주신 징여오빠 다 너물 사랑하고 YG 패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하나님 맛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진영 PD님 제압피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축하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아이들 만들어 주신 홍등성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직 너무... 블랙핑크 위파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매년 데뷔시켜주신 양현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멋진 곡 써주신 갓테디오빠 감사드리고 저희 헤메스 스태프분들 매니지먼트 오빠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위즈원 여러분들 그리고 프로듀서 48 국민 프로듀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분들... 하늘의 해와 달처럼 우린 만날 수 없지만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에 함께란 걸 잊지 마요. 밤이 지나가도 하늘 위에 보이는 듯한...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ah.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없어 yes or yeah.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린 선택해...